후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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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하고 맛있는 라볶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린다 준비물은 보시는 바와 같다 물 올리고 계란 침수 시킨다 계란 침수 시킨다 대파를 먹기좋게 썰어준다 양파도 썰어준다 물구름 면 넣는다 스프 털고 어짜구 벌써 맛있어 보인다 좀 과장해서 먹지 마라 좀 과장해서 먹지 마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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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갑골 딥스 정성근 교수님 채널에서 배운 뒤꿈치 들기 뒤뚤기 아이씨 댓글에서 물고나무 만들려면 벽에 대고 뒤꿈치로 통통통 칠한다 통 통 통 안되잖아 아이씨 다시 해볼께요 통 통 통 통 통 안되잖아 아이씨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야 나와 얼굴 치워 내려가라 왜 왜 왜 내려가라 요겁다 내려가라 내려가라 예 예 예 예 예